안녕하세요 손님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랜만이다 여러분 반가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큰아트도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요? 머리 위로 큰아트 화이팅! 잘하세요 열심히 물어보겠습니다 금방 사서 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현 씨 위에도 한번 몰래카메라 아니죠? 네 예예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기 조심하세요 고기 고기 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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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녹화 잘 마십시오. 예, 고생 많으십니다. 진짜 맛있게 하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